안녕하세요. 지금은 해운대로 가는 중입니다. 오늘 해운대 모래사장 축제가 마지막 날인데 그걸 깜빡하고 있다가 지금 늦게 가봅니다. 모래 축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다 무너졌으면 어떡하죠?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다 무너졌으면 어떡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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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에 사서는 다음날에 집중한 식사입니다. 한입에 집중한 식사입니다. 또한 집중한 식사입니다. 집중한 식사입니다. 집중한 식사입니다. 화면에 얼굴 맞춰보세요 모자때문에 안된다 이쪽에 QR코드가 방지로 가까워있고 표정은 과일 뒤쪽을 알아요 46분에 도둑둑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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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둑 도둑둑 도둑둑둑 extras 도둑둑 ượng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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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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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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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,